약간 친구 사귀는 걸 되게 못해가지고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되게 성격이 좀 밝아지고 외향적으로 된 거지 침대 계속 옆에 넣었다가 페트병이 엄청 많이 쌓인 적이 있어요 제가 약간 동영상 보거나 뇌만 쓸 수 있는 거 먹을까 그러면은 무조건 먹어 소스를 찍어 먹어 불닭 소스를 이제 그날은 끝난 거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셌던 거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배신은 곧 끝이야 하하하하 네 샐러도 대충 먹고 이게 그날은 끝난 거지 계란 같은 거 왕키즈룸 왕키즈룸 때려서 징투하게 한다든지 나 같은 걸 안 뽑은 이상 이런 식으로 다시 전화하잖아 그거 하죠 같은 걸 왕키즈룸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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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희 피디님이 랩 해보려고 하셨을때 손잡아주면 틱톡 기억하고있어 내가 덕분에 전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예쁘다 뒤집어 앞뒤로 안속극 앞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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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 안 보인단 말이야 날씨가 좋다